이번 시간에는 이 디스플레이 넘버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리덕스로부터 해방시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게 꼭 리덕스에 종속된다고 잘못된 게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다른 데서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 귀찮다 그럼 제 생각에는 리덕스에 종속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균형 감각을 발휘하셔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넘버는 어디가 리덕스에 의존하고 있냐면 여기 있는 밸류 값 이 밸류 값이 컴포넌트의 스테이트로부터 오게 되는데 이 스테이트는 어디서 와요? 여기 있는 이 구독을 통해서 저 값이 세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랩핑하기 위한 컴포넌트를 또 만들어봅시다 디스플레이 넘버.jsx라고 하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import 디스플레이 넘버 from 컴포넌트 디스플레이 넘버 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port default 그리고 클래스 익스텐드 컴포넌트 이렇게 했고요 리액트까지 렌더 return 디스플레이 넘버 이렇게 해서 이전과 똑같은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사용하고 있는 페어런트인 디스플레이 넘버 루트가 이제 누구를 사용해요? 컨테이너스 밑에 있는 디스플레이 넘버를 쓰기에 바꿨어요 자 똑같이 동작하는데 아직은 이렇게 되는 상태네요 자 그러면 위쪽에는 프리젠테이셔널 컴포넌트 아래쪽에는 컨테이너 컴포넌트를 제가 매치했는데요 자 일단은 그 컨테이너 컴포넌트에서 디스플레이 넘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props 값, props 값 즉 넘버의 값을 주입시켜 주는 거죠 그때 그걸 어디서 가져와요? 스토어에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스토어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스테이트 값을 카피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스테이트와 컨스트럭터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이 스토어에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어의 값이 바뀌면 스토어의 값이 바뀌면 이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스테이트 값을 세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스테이트 값을 여기에다가 this state number라고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 위쪽에 있는 이 코드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제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props를 통해서 주입되고 있는 그 값을 사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스토어도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O라고 하고 더하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각적인 표현을 담당하는 기능과 리덕스에 종속되어 있는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컴포넌트들에서 리덕스와 관련된 기능들을 빼내는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컴포넌트들이고요 프리젠테이션은 컴포넌트 왼쪽에 있는 것이 컨테이너 컴포넌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프리젠테이션 컴포넌트에는 리덕스와 관련된 코드가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컴포넌트들은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가 된 것이죠 물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의미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도구인 우리 수업의 주인공인 React Redux라는 툴이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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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